어휴 이쁘네 여기 뭐야 어 누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지 않아요? 저의 소감을 이야기해야 돼요? 원탁 테이블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탓자 도박하는 사람 전마다 2대 나온 여자 좀 감성 좀 느껴봐요 김피디 오늘 매장의 이 컨셉은 또 뭡니까? 인테리에 이 정도 등을 달아놓고 이 정도 신경 썼다 그러면 옷 또한 그에 걸맞는 그 수준을 하는 집입니다 쇼룸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인테리어로 보여주고 옷은 어디 있느냐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따라하세요 기깔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등 비싼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를 위한 공간 저만을 위한 편집샷 같은 이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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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이거 저희 온다고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대박이지 않아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거울 앞에 특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나를 위한 VIP 룸 있잖아요 너만을 위해 준비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공간은 일단 합격인데 제가 내 눈으로 해패 눈으로 옷도 합격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은 뭔가요? 제가 입고 있는 거요? 디자이너 개인상 물씬 물씬 느껴지는 잠깐만요 저 영감이었어요 이거 신청원 말하지 마라 신청원도 신청원인데 이거 약간 부엉이를 표현한 건가요? 올빼미를 표현하신 건가요? 이 멀티 칼라가 정말 고급스러운 칼라예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크릴 베이스이긴 한데 원사 자체에 알파카랑 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그냥 일반 아크릴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약간 검정색, 아이보리, 브라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거예요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은 칼라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칼라는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좀 밝은 색을 하나 맞춰서 입었는데 여기에 한 5가지 정도는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칼라를 매치해서 아래를 맞춰주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은은해 보이고 일단 누나한테는 사이즈가 좀 커요 이게 77까지는 맞을까요? 77까지는 충분히 맞습니다 요즘에 이 쉐입이 잘 없어요 보세요 딱 직사각형 쉐입 약간 세로로 된 직사각형 요즘에 가오리 핏이나 약간 역삼각형이나 이런 패턴이 많은데 얘는 좀 사각형 옛날에 좀 많이 보던 그런 기본 스탠다드한 쉐입이잖아요 오히려 요즘에 이 핏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 입술 라인 이 보트넥이요 여러분 되게 세상 날씬해 보여요 아 근데 여기 마감도 처리를 깔끔하게 해줬네요 뭐 묶어놓은 것처럼 이 엄마들은 특히 목이 올라오는 니트를 입는 순간 답답해 답답해요 아 진짜 신랑이나 새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답답한 겨트를 입습니까? 민준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가슴이 답답해요 안 서방 생각하면 답답해요? 아 너무 행복한데 너무 답답해요 아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약간 나이가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이 보트넥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포인트도 있어요 시원하기도 시원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드가 이 매크에서 묻어나오더라고요 이 세련된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김피디가 처음에 저를 만났더니 신창원이에요? 미소니꺼야? 근데 약간 그런 미소니의 옛날 미소니의 그런 멀티 컬러가 오히려 저는 그립더라고요 너무 트렌디한 것도 좋지만 그렇게 트렌디한 것만 사다 보면 트렌디하지 않은 게 더 새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무슨 색깔 입어야 돼요? 여기는 아무거나 다 입으셔도 돼요 블랙 입으셔도 되고 외투를 블랙 입으셔도 잘 어울리고 브라운 입으셔도 잘 어울리고 아이보리 입으셔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이게 이 칼라뿐이긴 있어요 다른 칼라도 있습니까? 다른 칼라도 있어요 이게 다른 칼라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레이 약간 옐로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칼라가 있고 여기 올 아이보리가 있어요 조립공 같은 느낌이 싫으시면 깨끗하게 근데 아이보리 이거 자체도 살짝 투톤이긴 해요 제일 굵기 자체가 게이지 자체를 다르게 준 거예요 한 칼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해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런 소재들이 사실 제 원픽은 이 칼라예요 이게 제일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집에 갖고 계신 청바지, 블랙바지, 아이보리 팬츠에 잘 어울리는 편안한 니트 고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강추 신호사에 Σ선생님들 이 칼라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구하고 첨부인은 얼마나 너무나 건조됬도 보내고 난 나한테 가슴이 맞다 메뉴는 하얀게 시Com Breathing 장바지 양ön해지고 이 칼라임 선슬로 이 칼라임 햄버anter 터미 wed 슬슬 음, 예뻐 예뻐, 예뻐 나 이런 옷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잘 어울려요 누나가 이런 누빔이랑 귀여운 거랑 잘 어울려요 이건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게 지난주 신상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오리털이 아니어서 저희의 패딩 대전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오리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전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솜이죠 솜 충전제는 일단 솜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엔 디자인 위주로 구입을 하지 막 안에 충전제를 굉장히 엄밀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솜도 따뜻하진 하거든요 다만 막 부스처럼 가볍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고 뭐 엄청 무겁냐?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사이즈가 넉넉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7G까지도 이건 충분히 입어요 저 안에다가 굉장히 볼륨감 있는 니트를 입었음에도 편안하게 그냥 맞거든요? 겨울에 두는 이래야 돼요 하나 툭 걸쳤는데 그냥 이거 자체 디테일이 예쁘고 컬러가 세지가 않잖아요 지금 튀지 않죠? 근데 눈에 띄죠? 디테일은 조금 이따 보고 일단은 저는 좋은 점이 너무 길지 않다 광코트 느낌으로 딱 하고 그리고 귀엽다 이거는 어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긴 디자인의 누빔 믿는 거 알지? 맞아요 맞아요 맨날 근데 내가 그거를 이게 어디 앉으면 카페 같은데 앉으면 이게 너무 막 주변을 다 쓸고 다니는 거야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니가 그래서 그 점퍼의 이 끝단 있죠? 여기만 새까네 막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기장이 딱 좋으니까 그럴 일이 없거든요 디테일 한번 보실 일단 라운드예요 여기 이렇게 이 뭐 무슨 처리요? 이거 테이핑으로 둘러줬어요 이거를 이거 봉제선을 갖다가 이 테이프를 한 번 더 둘러줘서 가림선을 좀 없애주면서 디테일로 생활을 시킨 거죠 귀여워요 이게 귀엽죠 이 손끝에도 다 이렇게 해리 테이프로 다 싸준 거예요 다 싸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지퍼가 없는 대신에 이거를 떡볶이 제가 이 떡볶이를 굉장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진짜 오래 유행이기도 하고 코트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모지 코트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뿔이 달리니까 너무 무거워 저는 못 입겠더라고요 걔는 다 패스 시키고 이게 손패딩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레트로 느낌도 내고 둠밤장수 같지 않니? 약간 그런 감정이 오히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귀엽습니다 귀엽죠? 주머니도 이게 주머니가 굉장히 좋겠죠? 소재를 또 이렇게 인조 양털 같은 걸로 뽀글뽀글하게 따뜻해 보이게 보니까 이 손뿔이 보통은 플라스틱 써요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래 진짜 손뿔이래 이 집은 철칙이 부자재를 플라스틱 같은 거 쓰지 않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돋보여 내가 브랜드에서 봤던 그 정도 급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꼬임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싸구려 애들이 있어 지푸라기 같은 애들 다 끊어져요 입으시다 보면 근데 얘는 약간 면실로 이게 다 짜져 있어요 진짜 탄탄하고 기분 좋게 터치감도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마무리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인데 얘도 급이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안쪽에 안쪽이 생각보다 스웨이드예요? 안에다 왜 스웨이드를 해둔 거예요? 스웨이드랑 인조 스웨이드랑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 안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준 아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세요 뒤에도 한 번 보세요 뒤에도 어 누나 딱 이거 엉덩이 덮는 기장 어 가까이 와봐요 가까이 아 그렇게 걸어주면 무서우니까 여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그쵸 딱 테이프를 해놨네 누빔도 되게 깔끔하네 이거 누빔 저렴한 애들은 김피디는 많이 봤을 거야 야 진짜 싸 보인다 이 느낌 딱 드는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블랙도 있는데 블랙은 제가 디테일이 잘 안 보여서 블랙 옷은 항상 제가 보여드릴 때 안타까워요 하지만 블랙은 어떻다? 입으면 예쁘다 어 귀여워 귀여워 블랙은 무조건 입으면 예쁘다 어 입어봐요 라이브에서 입어봐줄 수는 있지만 어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 저는 베이지가 일단 더 좋긴 하지만 블랙에 입으면 기똥차다 이제는 셋업 셋업을 가져오다가 이제 요런 것까지 들고 오시네요 이제는 셋업 셋업을 가져오다가 요런 것까지 들고 오시네요 어 제가 스키장 가서 짱 먹을 옷을 발견했어요 들어갈 때 제가 또 이름이 인지도가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죠 아 나 뭐 입고 나 다 기다린단 말이야 요렇게 입고 들어가잖아요 응 그럼 여기 스키장에 안전요원인가 너무 튀어가지고 핑크팬더 인형 탈수된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입어주셔야 겨울에 임팩트가 있어요 어 그리고 스키장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이 정도는 입어주셔야 안으로 죽어요 요게 털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정확한 털 명칭이 뭡니까? 네 폴리백이요 폴리백 폴리고 나발이고 일단 원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두껍잖아요? 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정도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 옷도리만 봐 어 뭐 20 몇 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요 맞아요 30만원 거의 가까이 해요 어 근데 얘는 거의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있고 없어요 차라리 투톤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두운 곳을 어 한 색깔이 아니야 이게 맞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겨울에는요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날이 그렇게 춥지 않으니 체감을 못하시겠지만 결국에 뉴스에서 오늘 영하 15도입니다 하는 순간 난 이 옷밖에 안 입을 거야 어 난 안 봐도 비디오야 기모, 잿이 안 돼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진짜 많이 입어봤잖아요 어 그냥 얘는 최고의 어 극강의 방한템은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편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어 너무 편해요 이거 단점이 있어요 이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 요걸 입다 보면 다른 걸 안 입거든요 요것만 입으면 아 그 단점이 있네 겨울 내내 겨울에 이것만 입으시면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살이 쪄요 아 요 일단 요 끈이 있어요 모자도 한번 덮으셔보세요 어 역시 겨울 모자는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조이면 아하 누나 완벽해요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사람 같아요 완벽해요 아 근데 지금 촬영하고 잠깐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사이즈도 누나한테 조금 커 보이는데 몇 가지 맞을까요? 6, 6, 반 네 기본적으로 얘가 굉장히 두껍고 얘는 부해 보이고 얘의 용도는 날씬하려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요걸 입으시면서 날씬해 보여야지 하는 거는 포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 근데 요게 저렴한 애들은요 수건 같아요 지금 행주 같아요 행주 근데 얘는요 정말 탄탄한 고급 호텔에 수영장에 깔아놓은 그런 파월 같아요 저 지금 걱정이 돼요 응 지금 누나가 맨날 그 입는 회색 추린이 있거든요 그거 좀 추워가지고 위에 패딩 입고 다니는데 이제 그거 벗고 요거 입고 다닐까봐 어 맞아 맞아 내가 너 뒤로 하지 않게 그래서 나 이거 색깔 날 다 살라고 봐봐 핑크가 있고요 여러분 핑크 있어요 얘 너무 과해요? 너무 핑크 팬더 같으면 네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봐요 색깔이 정확하게 좀 밝아서 그럴까요? 알겠어요 아 완전 신났다 지금 집에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장에 요정도는 입고 가야 돼요 여기다가 흰 패딩 딱 좋아요 어 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 베이지 가세요 아 요거 약간 테디베어 느낌 나 너무 귀엽죠 어 얘 싫은 사람 아무도 없다 어 여기다가 올해 어그부츠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 어그부츠 신으시면 진짜 개찰떡 어 자 차콜 있습니다 차콜 아 요거 차콜 이쁘다 차콜 너무 예쁘죠 어 안에 여름에 입으신다고 그냥 프린트 강한 나염티 같은 거 있죠 응응 그런 거 입으세요 응 그런 거 입고 이렇게만 입어주셔도 야 저 여자는 슈리닝 하나도 예사롭지 않구나 요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누나 미안한데 조금 예사로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예사로운 거 팔긴 어 너네리 갈컴은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면서요 세트로 어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가가 아니고 그냥 중저가 브랜드에서 이런 거 잡으시면 20 얼마 해요 하지만 저희는 한 점입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알차게 영상을 찍었어요 아니요 어디 가려고 집에 가서 빨리 게임해야 돼요 무슨 일이야 보스 잡으러 가야 돼요 이런 매장에 보스 잡으러 가야 돼요 보스 잡으러 가야 돼요 내가 찍을 게 겨우 그거밖에 없겠어? 마지막에 아껴놓은 게 있어 어 보여주세요 짜자 아 시폰 원피스 아 겨울엔 시폰이죠 시폰 원피스는 있는데 내가 입는다고요 이거 좀 춥지 않나요? 이것만 입기에는 그럼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 겨울에는 더 예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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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있고 위에 니트나 가디건 이런 걸 입는구나 코트도 있고 근데 핑크가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이 컬러 아 이게 또 아이보리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이보리는 이렇게 입으면 기똥쳐요 얼마나 매직템이 있냐면 여기 지퍼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지퍼가 또 어깨로 내려가는군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두 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이거는 집에서 이너슬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가고 겉에 이 시폰이 갑니다 이 시폰 세트 라이브에서 보고 싶으시면 오셔가지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동대문의 겜상 부티크 어떠셨어요? 그런 편집샷 디자이너 선생님 이런 느낌도 나는데 옷도 특이하기도 하고 느낌도 많고 예사롭지 않은 옷 그리고 저 한마디 더 해야 돼요? 편집샷 가잖아요 그러면 못 입을 옷도 많거든요 그런 느낌은 안 나서 좋았습니다 오늘 보신 옷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신 옷 댓글로 써주셔야지 저희가 라반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요 뒤에 조명 진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